잠 살짝 말려줘 안 뜨겁지? 응 옆에랑 구석구석 말려야 되는데 날개랑 쨍쨍한다 엄마 찼나 봐 엄마도 밖에서 쨍쨍하고 얘도 쨍쨍하네 아기다지 소리가 엄마 찼나 봐 그렇지 엄마 찼나 봐 안 뜨겁지 손 가슴 앞에도 가슴 앞에도 드라이기 말려줘 가슴 만져주면 눈을 감네 그렇지 밖에 엄마 참새 같이 쨍쨍하니깐 빨리 따뜻하게 말려줘야 될 것 같아 응 눈 감아 눈 감아? 응 조금씩 눈 감고 있어 아 진짜네 가슴 만져주면 가만히 있는다 아니 어 밖에서 밖에서 엄마 탐도 있어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밖에도 애 좀 아마 얘 날아갈거야 많이 말랐어? 응 옆에도 옆에도 좀 말랐어? 아빠가 안 말랐어 응? 아 싫어 거의 말 니가 만져봤을 때 느낌이 있잖아 조금 톨톨한데 머리 위 보니 아직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머리 막아 어 털만 뽀송뽀송하면 날아갈거야 응 날아갈라 그러지 응 밖에서 엄마가 부르거든 밖에서 엄마가 쨍쨍쨍하니까 우리 쨍쨍쨍쨍하잖아 어디 몰라 어디 있겠지 저 앞에다 갖다놓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냥 저 앞에다 갖다놓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저 앞에다 갖다놓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냥 그럼 얘를 들고 저기까지 가 저에다 갖다놓으면 여기도 아주 유용하잖아요 여기 싸줄거야? 응 여기 싸 니가 싸가지고 응 싸가지고 여기 싸가지고 니가 먼저 넘어가 봐 건네줄게 응 잠시 말라서 이제 잘 가겠다 그러고 저기 뽀송뽀송한데다가 비 안오니까 응 괜찮을 것 같아 조심해서 해 자 여기 여기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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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저기 살짝 내려놔 어 거기다 내려 놓을 것 같아 응 음 잠재는 빨리 살려줘 저 털만 말려가지고 어 어 그 밑에다 내려놓고 오면 될 것 같아 어 됐어 됐어 뽀송뽀송하지 저기 있어? 여기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여기 아마 자기 집일걸 여기 위에가 여기 위에가 자기 집일걸 거기 잠깐만 여기 주고 응 주고 손 잡고 응 됐어요 어 엄마 참새 왔다 그래? 어 왔네? 왔네? 어디 왔어? 엄마 참새 왔다 신발 벗고 저저 엄마 어 왔다 왔다 엄마 참새가 왔다 와 봐 그 새끼가 포기할 뻔했네 그렇지 포기 안 하고 딱 오네 저거 쫓아간다 쫓아간다 엄마 참새 왔어 되게 웃긴다 근데 둘이 사이즈가 그리 좀 비슷한데 그래도 아주 어린다고 근데 저거 제가 날라야 되는데 엄마 왜 엄마 드라이브 엄마 참새 왔어 엄마 참새 왔어 엄마 엄마 날라갔다 응 자 엄마를 날라갔어 아니 엄마 있는데 응 새끼가 새끼가 아주 쫓아 여기 새끼 여기 있는데 엄마 찾아서 오라는데 새끼가 없을까 아빠 이거 조심해 아빠 이거 조심해 너 조심해 나 너무 잘 살겠지 뭐가 응 응